껍데기는 가라 영어 독해 EBS 2025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3강입니다. 빈칸 출연이죠. 오늘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교재 페이지 74페이지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마법의 공식 두 가지 함께 암기해 보실까요? 첫 번째 공식 도주 다시 포미니결 두 번째 공식 도포미니 주 다시 결 논증 형식의 단락을 이해하는 주요 공식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 강의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강의를 시작해보죠. 74페이지 7번인데요. 자, 글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주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 결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면 도입이 없고 주 다시 문도 없고 포미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공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빈칸이 있는 부분은 두 번째 포인트의 빈칸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주제문을 지지해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주제문장 보시겠습니다. Human cultures. 자, 인간의 문화에 대한 얘기에요. seem to be infinitely variable. 무한히 가변적인 듯 보이나 이 얘기가 아니죠. But in fact, 사실은 variability, 그 가변성은 takes place within the boundaries produced by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자, 그 문화가 아주 가변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어떤 역량,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로 Human languages, for example. 이 for example 이런 거는 논거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신호죠. 인간 언어의 예를 들고 있어요. 즉, 인간 언어가 신체에 다양하기는 하나, 그것이 신체적, 정신적 어떤 능력 안에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자, Human languages, for example, are tremendously diverse. 엄청나게 다양하다. differing in sound grammar and semantics. 소리와 문법과 어떤 의미 체계에 있어서 이렇게 달라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양하지만 어떤 인간의 특유한 그런 능력에 의존하고 and predisposition for learning languages, 언어 학습을 위한 그런 predisposition, 어떤 성향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while,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the range of sound used in human languages, 그래서 인간 언어에 사용되는 소리의 범주를 보면 extends from clicks and pops to glottal stops,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언어에는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파열음을 내기도 하고 또 glottal stops라고 되어있는데 후두 안쪽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가 있긴 하나. The distinctive speech sounds, 그 인간 언어의 고유한 특유한 소리는 that are meaningful in all languages of the world, 세계의 모든 언어에 의미 있는 이런 특유의 언어의 소리는 but a fraction of the sound, 단지 어떤 소리의 일부인데 it is possible for humans to make, 그래서 인간이 내기에 가능한 소리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아,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선행사가 더 사운즈가 되고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메이크 이 자리가 비어있죠. 인간이 만들어내기에 가능한 소리의 일부일 뿐이다. 그죠?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의 신체적인 어떤 경계, 어떤 그런 역량의 경계 안에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another way. 자, another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포인트 논거를 더 부과할 때 쓰이죠. We might observe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blank. 자, 그래서 뭐뭐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다? is in the way of American boy and his mistake friend. 자, 한 미국 소년과 미스텍 친구 사이의 어떤 방식인데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 이거, 언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언어라고, 인간 언어라는 것이 결국 소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역량의 경계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소년과 미스텍 친구들의 얘긴데 might react emotionally, 정서적으로 반응해준다. even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be love is, 어떤 그 벌의 애벌레와 어니언 슈프, 이렇게 양파 슈프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먹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어처럼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봤더니, whether they feel delight or disgust, 그들이 이렇게 맛좋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disgust, 역겹다라고 느끼는 것은 is determined by the way they learn to perceive food. 그들이 그 음식을 알아채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벌,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벌, 애벌레를 갖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번데기 같은 것이죠. 번데기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먹지만 서양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음식을 어떻게, 음식을 알아채는, 음식을 이렇게 알아채는 데 그들이 배운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나. But the delight and the disgust, 그렇게 좋아하고 역겨워하는 것은 seems to be basic and universal human reaction to food.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니 결론 이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의 내용을 유추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음식을 알아채는 방식, 배운 방식, 그런 방식, 또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반응, 이거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도록 했죠. 1번에 group size and conformity, 집단의 규모와 수능, 관련 없죠. 2번에 personal choice and collective decision, 개인적인 선택과 집단적인 결정, 이것도 엉뚱한 소리고요. 또 cultural specific, 문화적으로 고유하거나 and universal, 보편적인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애벌레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에서 허용되는, 특정 문화에서 허용되는, 어떤 고유한 문화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적으로 또 역겹다는 경우에선 인간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성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에 cultural behavior and environment, 문화적 행위와 행동과 환경, 이것도 조금 너무 포괄적이고 엉뚱하죠. 5번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reality, 주관적인 해석과 객관적인 현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번째 포인트의 미니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음식이라고 알아채도록 배운 방식, 이거는 culturally specific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basic and universal human reactions to food란 말은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락의 구성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물론 문법과 어휘 문제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또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문장이 지금 숫자가 그렇게 숫자가 맞는지 봐야 되겠죠. 또 그러나 그 글의 순서, 논리적인 순서를 묻는 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의 빈칸 문제로 되었지만 오히려 주제문에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하면 좀 더 나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